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예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이것은 두루에 대한 말씀이다 다시 세베드라 통곡하라 두루가 망하여 집도 없고 항구도 없이 황폐해줬으니 너희가 키프러스에서 들은 소문이 다 사실이다 해변의 주민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라 너희가 바다로 이집트 상품을 실어나르며 세상에 세계의 시장노리를 해왔다 시돈아 너는 부끄러워하여라 바다가 너를 버리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으며 아들이나 딸을 길러본 일도 없다 두루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집트 사람들도 몹시 충격을 받고 놀랄 것이다 해변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며 스페인으로 도망하라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화려한 너희 도시냐 이것이 먼 나라까지 가서 식민지를 개척한 도시란 말이냐 많은 식민지를 다스리며 세계 무역의 중심지인 두루에 누가 이런 재앙을 내렸는가 전능하신 요법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들의 교만을 꺾고 세상의 존귀한 자들을 낮추기 위해서였다 다시 스웨베드라 항해를 계속하라 너희가 정박할 항구가 없어졌다 요하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셔서 세상 나라들을 흔드시며 페니키아의 요새를 파괴하라는 명력을 내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련한 시도나 너의 즐거운 시절은 끝났다 너의 주민들이 키프로스로 도망갈지라도 거기서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들짐승으로 두루를 짓밟게 한 것은 아시리아 사람이 아니라 바빌로니아 사람이었다 그들이 두루를 포위하고 그 궁전을 헐어 폐허가 되게 하였다 다시 스웨베드라 통곡하라 너희와 무역하던 도시가 파괴되었다 두루가 한 임금의 수명처럼 70년 동안 잊혀졌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기생의 노래처럼 될 것이다 잊혀진 기생아 수금을 가지고 성 안을 돌아다녀라 훌륭하게 연주하고 많은 노래를 불러 사람들이 다시 너를 기억하게 하라 그 70년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두루를 다시 일으켜 이전처럼 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두루는 온 세계와 음란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두루가 무역하여 번 돈은 쌓이지 않고 여호와께서 받쳐질 것이며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식량과 의복을 사는데 그 돈을 사용할 날이 있을 것이다 활발한 무역으로 부를 축적했던 두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의 축적을 멈추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정도 돈만 있다면 이 정도 부만 있다면 이 정도로 재정적으로 괜찮으면 내 삶이 참 괜찮을 텐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정도의 재정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의 소유보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 더 우선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많이 갖고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 돈 다 있어서 뭐에 쓰겠습니까 쓸 데가 없겠어요 돈이 없는 게 문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쌓아간다는 것 혹은 부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나의 가진 것 나의 소유 나의 재산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정적 어려움은 분명히 있고 그 어려움은 쉽지 않은 어려움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한 주권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는 것 오늘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무역으로 많은 부를 쌓았던 두로라는 도시를 하나님께서는 뒤엎는다고 하십니다 그 부를 다시 뺏어가시겠다고 하시고 또 나중에는 회복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의 소유는 돈이 있고 없고는 재물이 오고 가고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롱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세요 내가 가진 소유를 넘어서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